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스하우스 웨이주주의 새로운 규제 강화 소식과 락다운 연장에 관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644명의 새로운 지역감염 사례가 NSW주에서 있었고요. 그 중 최소 41명이 감염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블레디스 베르지클리안 NSW주총리는 광역시드니 봉쇄가 9월 말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또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월요일부터 여러가지 새로운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려되는 시드니 LGA의 새로운 제한사항으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통금과 하루 1시간으로 운동 제한, 하드웨어와 보육원, 사무용품 등 추가 소매점 폐쇄, HSC를 제외한 모든 시험과 교육의 온라인 진행입니다. 주 전체 제한으로는 광역시드니 폐쇄 9월 말까지 연장과 더불어 NSW 전역에서 운동을 제외하고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우려되는 AJ에 들어갈 경우 벌금을 물 뿐만 아니라 집으로 보내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센트럴코스트와 일라와라는 여전히 8월 28일에 봉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시드니에서 뉴사우스 웨이주주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5,000불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가 시스템은 시드니 델타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광역시드니에 거주하고 이를 위해 5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LGA에 대한 허가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닉플러 NSW주 경찰국장은 LGA를 떠나는 모든 승인된 근로자를 위한 허가 시스템이 다음 주 후반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NSW주 락다운 연장과 새로운 규제에 관한 소식을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킵세이프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